1.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치, KFC 등 추가인상 한국 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68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더블 불고기 버거 단품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빅맥 단품은 4,600원에서 4,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외의 디저트, 음료, 스낵류가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 2월 17일 30개 메뉴 가격을 100에서 3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약 6개월 만에 가격을 또 조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